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대신 오는 7일 KBS와 대담을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윤 대통령의 대담은 오는 4일 녹화에 설 연휴 이틀 전인 7일에 방송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. 윤 대통령은 대담에서 취임 3년 차 국정 운영 고상을 밝히는 한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.